생후 2개월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10대 엄마와 20대 동거남이 각각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명월지원은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24살 동거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16살 엄마는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동거 중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태어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양육했으며 불쌍의 이유로 아이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숙한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했지만 숨진 영아를 적극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